안녕하세요 조폴 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수록영어 21번을 풀건데요 21번은 밑줄 의미를 물어봅니다 밑줄 의미는요 맨 처음에 이 밑줄의 해석을 쓰세요 그래서 이 밑줄의 해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의 해석을 했으면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처음과 끝이긴 해요 그 이유는 밑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에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록영어 지문에서 글의 중요한 내용은 이 처음과 끝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밑줄 의미를 묻는 거는요 빈칸을 푸는 것과 비슷하고요 글의 처음과 끝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풀어보면요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줄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 밑줄의 해석을 쓰라고 그랬죠 A non-stick frying pan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것보다는 더 잘 쓰는데 그림판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A non-stick frying pan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프라이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음식이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일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프라이팬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읽어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밑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중을 어떻게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루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 집중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흩어진 집중이 망치는데요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당신의 능력을요 왜냐하면 자 because절 안에 even though로 시작하는 절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 even though는요 여기 콤마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집중이 흩어질지라도 그것이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능력을 망친데요 여기 for, 이 for도 이유예요 이유 왜냐하면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fixate 하면 고정시키다예요 고정시키다 뭐뭐에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경험에 스트레스 주는 부분들에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좁게 초점을 맞춰서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능력을 망가뜨린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스트레스와 연결돼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등장한 집중이 뭐였어요 흩어진 집중이었어요 이 집중은 스트레스를 놓아주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집중은 또 범위가 좁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문의 첫 부분을 읽어봤고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게요 지금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집중하는 게 스트레스 다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흩어진 집중 즉 좁은 범위의 집중이 스트레스를 놓아주지 못하는군요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군요 네 저 두 번씩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공부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묽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 번씩 이렇게 지우니까 좀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두 번 지울 때마다 시간은 좀 빌지 몰라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또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부분 계속 읽습니다 자 당신의 집중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넓어질 때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조명이 비추는 범위죠 그게 바로 스포트라이트죠 그러니까 이 어텐셔널 스포트라이트는요 집중하는 범위인 겁니다 그 범위가 넓어질 때 당신은 더 쉽게 스트레스를 놓아줄 수 있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? 집중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 해결한다는 걸로 이어지네요 자 put in perspective 하면 정돈하다 정도로 쉽게 말해도 되겠어요 당신은 정돈할 수 있죠 더 많은 상황의 측면들을 정돈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부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부분은 당신을 메워두는 부분이네요 어디에 메워두냐 하면 피상적이고 걱정을 유발시키는 정도 무엇에 정도? 집중에 그러니까 이거네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요 집중을 겉으로만 살짝살짝하게 하고 그리고 집중을 제대로 못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집중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메워두는 하나의 부분으로 가둬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빠른 해석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엔드가 이 둘을 연결하고 있죠 엔드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앞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요 이 엔드 뒤에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? 앞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상황에 더 많은 영역들을 정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스트레스 주는 부분에 메이지 않는 거죠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죠 즉 이 엔드로 연결된 이 두 구문의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 엔드 뒤는 그냥 넘겨도 되는 겁니다 이것 꼭 명심하세요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도 집중과 스트레스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 나온 집중은 뭡니까? 넓은 집중이네요 그 넓은 집중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? 스트레스를 낮춘다고요 자 지금 기가 막히게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집중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좁은 범위에 집중이 나왔죠 그 집중은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범위의 집중은 좋지 않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있는 집중은 뭐예요? 넓은 집중이죠 그 넓은 집중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좋은 역할을 하네요 자 요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계속 갑니다 좁은 초점이 높이죠 각 경험의 스트레스 정도를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얘기 나오는 거죠 넓은 초점이 낮춰져요 뭘요? 스트레스 정도를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상황을 더 넓은 관점으로 더 잘 들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초점이 스트레스를 낮춰준다고 하네요 자 내용 정리합니다 사실은 정리할 것도 없는데요 지금 읽은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죠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면요 이 지문은 집중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좁은 집중은 안 좋아요 그런데 넓은 집중은 좋죠 이렇게 집중을 두 개로 나누어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부분이에요 걱정을 일으키는 하나의 세부사항이 덜 중요해요 더 큰 그림보다는요 그것은 마치 모모과 같은데요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뭘로 변화시키냐면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으로 변화시키는 거와 같대요 당신은 여전히 계란을 튀길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계란이 프라이팬에 들러붙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결국 이 내용이 직접 담겨있는 건 이 앞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럼 여기 앞에 나와있는 원 앵자이티 프로보킹 디테일은 뭐예요 좁은 집중인 거죠 그러면 더 비거 픽추어는 뭡니까 넓은 집중인 거네요 자 그러면 다시 지문을 또 정리해 봅니다 이것도 뭐 제가 또 쓸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이거는 좋은 거였죠 그럼 이 지문에서 좋은 내용은 뭐예요 바로 요거래요 집중이 넓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집중이 넓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지금 2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어구 어 난스틱 프라잉팬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뭡니까 집중과 스트레스죠 집중과 스트레스 근데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은 이 지문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넓은 집중이 스트레스를 낮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갑니다 결코 직면하지 않는데요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요 이건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낮춰지냐 높아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은요 한 명의 관점을 넓힌대요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스트레스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게 이상하네요 스트레스는 높아져 낮아져 이걸로만 나오지 그 원인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2번은 아니고요 자 3번은요 좀처럼 집중을 한정하지 않는데요 한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뭐 집중이 나와 있는 건 괜찮긴 한데 뭐 한정한다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3번 아니고요 자 4번입니다 경험의 넓은 관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거 오케이 네요 이거는 맞죠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맞고요 자 그리고 비언니처 스트레스 아스펙트 스트레스 주는 측면을 넘어서서요 이거 맞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나왔죠 넓은 범위 나왔죠 이렇게 넓은 범위로 보면은 스트레스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4번 맞고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스트레스를 고려한대요 넓은 관점을 갖는 출처로요 아니네요 스트레스 나온 거는 괜찮긴 한데 어떤 인생에 대한 관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아니죠 스트레스는 그냥 낮아져 높아져 라는 결과로만 나온 거지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답은 4번이네요 자 드디어 다 풀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밑줄 의미를 묻는 21번을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비우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주어진 밑줄을 자기만의 말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그냥 자기의 말로 해석을 하고요 이 해석을 갖고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처음과 끝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어려운 지문 푸시느라에 많이 쓰셨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!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삼rió 이 삼 년 삼 년 삼 년 삼 년 삼 년 감사합니다.